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기, 통신, 금융업은 감소했습니다. 순천시가 새해 희망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는 이번 달 27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인터넷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화재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화재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며 평양 기온을 2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반짝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 고흥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영하권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낮 동안은 영상 1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상 1도, 광양 영하 1도, 순천 영하 2도 예상되고요. 고흥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 아침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8도, 순천 9도, 광양 고흥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 불던 바람은 약해지겠습니다. 바다에는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남의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19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